이제 2세트, 호프만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. 아쉽게 1세트를 내주면서 출발하게 된 호프만인데요. 어, 초구를? 아, 지금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아요. 고민을 좀 오래하고 있는데. 네, 지금은 육셀 선수는 빨간 거 오른쪽으로 맞춰서 짧은 뒤돌리기를 정확하게 성공시켰잖아요. 아, 여기서 뱅크샷 선택을 합니다. 스리뱅크 만들어냅니다. 조금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. 초구 2점을 만들면서 시작하게 됐고요. 쉬는 시간에 좀 미리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들어와서도 고민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선제 공격은 제대로 지금 성공시켰죠? 긴 공을 어느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걸 봐야죠. 네. 아예 내려오지 않게. 왔다 갔다 모양을 만들면서 득점. 저 두께를 딱 때려내면서 내공을 길게 각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그 속도에 맞는 당점의 높이가 아주 중요했거든요. 그 높이를 제대로 잘 포착했습니다. 저런 건 이제 연습을 통해서 체득이 된 그런 기술로 봐야죠. 3점까지 만들어냈고요. 앞돌리기 대회전 밖에는 지금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. 적절하게 하단 당첨을 잘 썼습니다. 돌아오면서 네. 득점. 오늘 초구 가져가는 선수는 바로 1이닝부터 점수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. 적당한 두께에 약간의 아래쪽 당점을 써도 내공이 길게 뻗어나가게 만들었죠. 이 앞돌리기 쓰리쿠션이 들어가면 이제 계속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죠. 네. 부드럽게. 아 정확하게 진행합니다. 5점까지 기록하는 호프만. 일단 2세트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. 두께에 잘 맞춰야 되는 뒤돌리기입니다. 계속 이어지고요. 좀 면을 노리는 두께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두께가 좀 골치 아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예 두껍게 밀어버렸죠. 그렇게 되면 이제 키스의 위험은 많이 줄어듭니다. 쉽지 않은 그런 방법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. 연속 6점. 두껍게 옆돌리기 성공합니다. 당점 조절이 정확합니다. 아 이제 좀 길이 막혔어요. 7점까지 잘 이어왔고요. 원 뱅크 넣어치기면 하단 당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복잡하게 맞아떨어져야지 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공을 먼저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. 걸어치기도 좀 애매해요. 걸어치기도 이게 잘 들어가지 않으면 다 흰 공의 왼쪽으로 길게 빠져나갈 각입니다. 잘 밀려 들어가야죠. 제대로 밀려 들어갔어요. 빠르게 진행을 시키면서 득점까지. 굉장한 점수가 1이닝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굳이 하신다. 조금이라도 밀리는 성질이 안 들어가고 스트레이트로 분리가 되면 흰 공의 왼쪽으로 길게 빠져나가거든요. 약간의 밀림, 그 두께를 정확하게 지금 타격을 해준 겁니다. 1이닝에 9점까지 몰아치고 있고요. 이번에 다시 또 옆돌리기 길게인데요. 이번엔 빠른 속도로도 가능한 그런 매치죠. 네, 강하게 샷을 만들어냈는데요. 1이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오프만서도 이 퍼펙트큐 기록은 있지만 상금은 못했죠. 맞아요. 싸워시플루투 선수가 먼저 지금 내는 바람의 기록을. 그런데 또 마지막 세트에서 낸 11점 퍼펙트예요. 네.